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연을 해보이고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삼성폰 갖고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제가 깔렸기 때문에 아이폰 깔은 걸로 하고 삼성폰 갖고 처음부터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삼성폰에서는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깐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가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는 두 번째, 왼쪽에서는 네 번째 플레이스토어 삼각형이 있는 거 그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누르면 그 위에 돋보기가 뜨죠 아이폰이나 뭐나 이렇게 위에 돋보기를 찾으셔야 돼요 아이폰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끝머리에 돋보기가 있고 삼성폰은 위에 있습니다 앱 및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손을 타치하면 손을 타치하면 여지껏 찾았던 것은 경찰철 폴 안티 스파이 찾았고 구글 내비게이션 찾았고 구글 시도 찾았고 내비게이션 다운받기 이렇게 찾았어요 다시 한 번 칠게요 여기 이렇게 딱 손으로 한 번 한 다음에 내비... 내비로... 내바로 돼 있죠 죄송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다운받기가 벌써 첫 번째 뜨네요 거기 한 번 떼어볼까요? 자 그럼 내비게이션 이렇게 여러 내비게이션이 많이 떠요 많이 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 중에 뭐 꼭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 중에 뭘 보라고 그랬죠? 항상 4.3 별 있고 4.0 별 있고 4.6 별 있고 이렇게 까만 조그만 별이 있고 4.3이다 4.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점수가 높은 거 점수가 높은 것이 4.0 이상이 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맨 위는 4.3인데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을 쓴다고요? 천만 명 이상이 쓴다 그 두 번째 거는 GPS 지도 음성 내비게이션인데 이것도 4.0인데 천만 명 이상이 쓰고 뭐 GPS도 이렇게 쭉 써요 카카오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있네요 카카오톡에서도 아마 내비게이션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웨이즈 내비게이션을 제가 저기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즈 내비게이션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가 나오죠 아이폰 같으면 G, E, T G, E, T 갯이 나옵니다 네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 중이었다가 82.25MB에서 지금 다운을 100% 이제 그거 100% 됐네요 99% 이제 설치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저기가 이 저 지금 웨이즈가 이제 저 셀폰에 설치 중이에요 기다려 보죠 광고가 포함됐다 이제 광고가 포함되면 광고 안을 내면 또 유료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열어도 되고요 여기서 열어도 되는데 이걸 열면은 뭐 좋지만은 저는 깔려는지 안 깔려는지 내 폰에서 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로 들어가죠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홈 화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삼성폰 같은 게 위로 올리면은 위로 올려면은 여기 프로그램 막 깔은 게 있으면 제일 끝머리 끝머리에 보면은 여기 웨이즈가 있죠 그럼요 웨이즈를 맨 이곳에 있으면 이거를 오래 누르면은요 홈 화면에 추가라고 두 번째 있죠 이걸 홈 화면에 추가를 이렇게 누르면은 홈 화면으로 왔어요 이게 셀폰을 키자마자 뜨는 거 이거 홈 화면 바탕화면이라고 하죠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맨 아랫줄 맨 아랫줄의 세 번째 끝머리에 웨이즈 뜨죠 그럼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누르면은 이게 맨 처음에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치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밟아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웨이즈에서 내 기기 위치를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을 해야 내 차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맞춰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허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허용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이거 뜨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대개는 선전하는 거니까 선전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기를 눌러보면은 자 뭐 이거 동의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뭐 동의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작동이 되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즈 계정 생성하기가 나와요 이제 일회용으로 쓰면은 그냥 뭐 다음 로그인이나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자 이걸 자기가 이제 계정하는 거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여기서 이게 안 들어가냐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는 게 있고 이메일로 로그인 하기가 있는데 이메일로 로그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해요 구글 하면은 비밀번호 치고 그랬는데 이메일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메일 쓰면 되니까 이메일로 로그인 하기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 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제가 제가 이메일이 여러 개 있는데 2인갑 이메일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L E E I N 그럼 뭐 위에 실은 나오긴 나옵니다 I N K A B F 골뱅이 아래 있죠 G 메일 닥캄 중간에 벌써 몇 번 썼기 때문에 이걸 눌러 중간에 나온 걸 눌러도 되고 닥캄을 해도 되고 이 맨 아래 완료 바로 전에 닥캄이 바로 있죠 이걸 누르면 닥캄 안 쓰고 그냥 눌러면 이걸 누르면 닥캄이 바로 돼요 그럼 확인해 보죠 L L I N K B H 메일 닥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딴 거 뭐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이메일 많이 해요 제가 이메일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메일은 유일하게 저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한국에도 제 전화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안 쓰는 거 이메일은 전 세계적으로 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러면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세요 이거면 L L L E I N K A B E GMAIL 닷캄 에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숫자를 이상한 숫자가 아니겠죠 비밀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계속 그걸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가 왔는지 제가 이걸 갖고 두 계정을 다 쓰다 보니까 두 계정을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걸로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었으면 이거 열었으면 이 마이 웨이즈에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열고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나오면 현재 제가 여기서 직장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집은 제가 지금 설정해놨어요 1,2,1,0,5 레마라고 이렇게 설정해놨고 그 밑에 직장 아니면 뭐 딸집 뭐 여러가지 이런 걸 즐겨찾기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직장 지금 제가 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설정을 하는 걸 한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직장 여러분들은 집이 설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설정을 하세요 이게 직장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직장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집이 613 디에이드 코트니까 여기를 직장으로 설치할게요 그러면 회사를 설정하고 출발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출발 그러면 저희 현재 저에서 직장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0.1마일 레마 스트리트 허했고 좌회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0.1마일 가서 좌회전 허라는 거예요 레마 스트리트를 만나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0.2마일 레마 스트리트를 손으로 찝어보세요 뭐가 나오죠 옛날에 우리 지도찾기 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아 0.1마일 가서 레마 스트리트 다음에 0.1마일 가서 칼버톤 블루버드로 좌회전 됐고 0.2마일 가서 체리힐로드로 우회전 그랬고 2마일 가서 타마크로드로 좌회전 이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밑에 닫기 닫기를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허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 빠꾸를 못해 닫기를 못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허다보면 그러니까 닫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제로 그냥 컴퓨터를 아니 저 셀폰을 강제로 끈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켜는 수밖에 없어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위를 눌러서 이렇게 안 다음에는 뭐 적어놓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이러면 되거든요 사진 찍는 법도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 이렇게 누르면 사진을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찍혔으면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두 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사진을 찍히는 게 있죠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뒤로 바꾸를 못한다 다시 눌러서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눌렀는데 모른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다시 누르면 되는 게 있고 맨 아래 보면 닫기가 있죠 이건 참 편리해요 이렇게 닫기를 써놓으면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다시 누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기능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쫙 됐죠 그러면 아 이쯤 가서 어텀 드라이브가 거기 가서 어떻게 우회전이지 하면 이 어텀 드라이브를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누르면 거기 지도가 나와요 이렇게 아 어텀 드라이브가 이렇게 여기 만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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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다시 원위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해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닫기를 누르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려면 현위치가 또 아래 보면 이런 걸 잘 찾으셔야 돼요 아래 왼쪽에 보면 현위치 있죠 현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출발하려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실은 잘 모르셔 저도 실은 뭐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배운 게 아니에요 뭐냐 감으로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닫기가 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닫기 안 누르더라도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백이 되고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한 번 눌러볼까요 무슨 이건 아무 효력이 없네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음에는 좌회전을 한다 이건데 아무 효력이 없네요 이거는 사진처럼 이렇게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 개요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백컬레 하면 어떻게 해요 현위치 아래 왼쪽에 현위치 누르면 이렇게 딱 현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아래 부분에 내려가 보죠 아래 부분에 내려가면 아까 현위치 했던 거 이렇게 벌리거나 막 하면 현위치 했던 거 이렇게 하면 여기 0마일 나오죠 0마일 0마일은 뭐냐면 이 도로의 최대 속도가 제한속도가 40마일이다 50마일이다 60마일이다 이걸 알려주니까 너는 속도를 잘 이거에 맞춰서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도 지금 하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깔고 나서는 오른쪽에 보면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웨이지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이냐면 이거를 누르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탁 눌렀더니 이런 게 쫙 뜨네요 이런 게 쫙 떠요 이건 뭐냐 교통 상황이 현재 뭐냐 하면 밀린다 차가 밀린다 하면 이걸 눌러줘라 이거예요 이걸 눌러주면 그리고 전속 이걸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 정체 정지된 상태다 이걸 골라주는 거예요 이걸 딱 눌렀더니 다시 한번 할게요 노란 동그란 걸 누르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을 눌렀더니 현재 지체다 천천히 간다 많이 천천히 간다 앞살이 서 있다 그러면 이걸 정지 이렇게 많이 서 있다 사고 나서 서 있으면 요래 놓고 전송을 누르면요 전송을 누르면 이거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아 서 있구나 레마 코트에서 지금 서 있구나 지금 한번 전송해 볼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웨이즈 사용자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해갖고 출발하는 데 보면 빨갛게 해갖고 이렇게 차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딴 웨이즈 하는 사람이 아 정체되어 있네 우리 집 근처에 아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거죠 물론 이건 출발적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고 경찰이 만약 이제 있다 그러면 경찰을 눌러가지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반대편에 있다 나는 앉았는데 반대편에서 사람이 자꾸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을 이제 또 알려주게끔 그렇게 이제 이런 건 빨리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이렇게 하면 가볍다 심각하다 반대쪽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제 후임에 오는 사람이요 지금 교통상황이 어때 해갖고 또 확인을 해요 확인 경찰 같은 거 있다 보인다 반대편이다 했죠 그러면 반대편 차들한테 야 지금은 경찰이 있냐 그러면 아 지금은 없어 그러면 지워줘요 또 지워줘요 그걸 지워준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했어요 두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맨 아랫줄로 내려가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한번 보자고요 돋보기를 보면 현재 게스트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이거는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럴 경우에 빠꾸을려면 또 어떻게 되냐 빠꾸 큰일 났네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또 방법이 뭐가 있나 보세요 이게 돋보기가 했더니 이게 이렇게 뜨는데 오른쪽에 오른쪽에 쭉 위에서 아래로 약간 시커멓게 돼 있죠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쫙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꺾기가 있어요 꺾기 자세히 보면 맨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시커멓게 돼 있고 꺾기가 있어요 그 꺾기를 누르면 빠꾸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눌러볼게요 원위치 원위치 됐죠 이거를 못하시는 거야 헛다가 이거 안 돼 해가지고 빠꾸를 못하는데 다시 올게요 돋보기를 만약 제가 눌렀다 의도 저기건 아니면 실수로 눌렀건 눌렀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 꺾기가 돼 있죠 꺾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이건 순발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돋보기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돋보기를 눌러보면 뭐 이런 건 다 다 뭐 하는 건데 반드시 무엇이든지 셀폰에서는 설정하거나 그런 거는 다 뭘로 표시돼 있어요 기하 톱니바퀴로 표시돼 있죠 톱니바퀴로 표시돼 있으니까 맨 위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설정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꺼냐 켰냐예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잠자기 모드로 돼 있네요 잠자기 모드 오케이 출발 계속합니다 하고 출발한다고 하고 자 다시 돋보기로 들어가서 맨 위에 왼쪽에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 톱니바퀴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톱니바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일반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맨 위에 일반 설정 그러니까 언어를 뭘로 쓰겠냐 언어를 다시 백헐려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백헐려면 맨 위에 왼쪽에 화살표가 있죠 이게 또 백하는 거예요 백하면 이게 일반 설정 다시 나오죠 일반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면 언어를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나올 거에요 그 다음에 언어를 영어로 하려면 맨 위에 English 누르면 되겠죠 English 누르면 그러면 이제 Language Change가 영어로 됐어요 다시 여러분 기억을 다시 잘 해보세요 돋보기를 눌러서 맨 위에 왼쪽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제네랄 이게 한글로 됐다 영어로 바뀌었네 그렇죠 아까는 저기한데 저는 한글이 좋으니까 한글로 할게요 거의 맨 한글에 왔나 일본어 한국어 여기 있네요 한국어 가운데 놓고 누를게요 제가 바꿨어요 자 됐어요 일반 설정에서 셀폰에 언어 바꾸는 거에도 제네랄에서 언어 랭기지 바꾸더니 여기도 똑같네요 일반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거리 단위가 마일이니까 미 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킬로미터 하면 한국 가서는 킬로미터로 해야 되고 미국은 마일이니까 이렇게 마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가다가 막 꺼지면 안 되는 꺼진 방지를 이제 켜놨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려면 왼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되돌아가고 지도 설정 눌러볼게요 지도 설정 이거는 뭐 색상 모드 이런 걸 자동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북쪽 고정 북쪽 고정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차가 진행 방향으로 이게 앞으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북쪽 고정으로 하면 지도가 북쪽이 항상 위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향이 북쪽이면 좋은데 남쪽으로 갈 때는 까꾸로 나타나니까 북쪽 고정은 하지 마세요 북쪽 고정은 왜 하냐면 보통 지도를 볼 때에는 북쪽을 위에다 놓기 때문에 북쪽 고정인데 이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동 줌 자 이게 자동 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보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자동 줌으로 잘 돼 있어요 다 대개 그럼 뭐냐면 막 여기서 뉴욕을 가는데 이 코앞에만 비워주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일이 한참 가야 되고 멀 때는 쫙 줌아웃을 해갖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델라웨이나 펜실베니아까지 크게 보여져요 넓게 그러다가 교차로가 나와서 우회전할 때는 자기가 확 줌으로 들어가서 가깝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줌인 해가지고 우회전하는 길 여기서 길 뭐뭐뭐가 있다 이걸 자세히 보여주려면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줌해줬다가 빠졌다가 전체를 보여줬다가 디테일하게 보여줬다가 막 이런 게 자동 줌이에요 근데 자동 줌으로 안 오면 또 이렇게 문제가 있죠 가까이 볼 때는 어렵고 멀 때는 또 코앞만 모이면 안 되니까 이건 자동 줌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우회전 좌회전 뭐 이럴 때는 얘가 확대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셔 자동 줌으로 하세요 그 밑에 뭐 교통사항 보신 거 그대로 그러니까 북적 고정만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리 및 음성 및 소리 욕을 한번 눌러볼게요 음성 및 소리는 한국어로 나오는데 웨이지의 음성은 한국어 호키루 호키라는 저기로 나오나 봐요 근데 이 아래 보세요 한국어는 호키루만 돼 있는데 만약 잉글리시로 듣고 싶다 할 때는 사라 여자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벤 남자 소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누르면 여자 소리로 나오고 벤을 누르면 남자 소리로 나고요 제인 이거 여자겠죠 에이미 여자겠죠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자냐 남자냐 그것도 여자 소리도 사라 걸 들을 거냐 제인 걸 들을 거냐 이게 다 틀려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젊은 남자 소리를 듣고 싶으면 벤을 듣든지 여러 가지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고양이 소리도 있고 개 소리도 있네 캣도 도구도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구를 해놓읍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리를 맞춰가지고 본인이 들었을 때 어느 때는 싫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여자분 같으면 남자 소리를 하시고 남자분 같으면 여자 소리를 하시고 그러세요 계속 백허께요 그 다음에 쉬리 길안내 보륨 전화 오면 소리 끄기 음성 오디오 일시정지 막 이렇게 가다가 막 가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화 오면 소리 끄기가 활성화가 돼 있죠 파랗게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전화 오건 안 오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내고 전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켜놓아가지고 하면은 음성 안내를 안 해줘요 그냥 이거 저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 돼 그게 전화 오면 소리 끄기 켜기 이거예요 현재는 끄기로 돼 있는 거예요 끄기로 뭐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음성 소리 이제 제가 얘기했죠 길 안내 설정 이제 길 안내 설정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아셔야 돼요 길 안내를 또 눌러볼게요 길 안내를 했더니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내고 가는 길은 피하고 싶어 그렇지 그런 분 있잖아요 아 나 이지 패스도 없는데 이지 패스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이 왕창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유료 도로 제외가 돼 있잖아요 맨 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유료 도로를 안 가리켜주고 좀 돌아가더라도 돈 안 내는 도로 여러분들 이지 패스 없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료 패스 제외를 하세요 왜냐하면 200번 도로나 이런 데는 이지 패스만 돈을 받아 요즘 사람이 돈 걷지도 않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벌금을 많이 내 그러니까 나는 이지 패스 없으신 분은 유료 도로를 제외 요걸 넣으세요 이지 패스 있으신 분은 요걸 눌러가지고 요렇게 비활성화 시키고 이지 패스 없으신 분들은 요걸 이렇게 하시라고 이해되셨죠 그게 그거예요 저는 이지 패스가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활성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유료 도로 및 HOV 통행증 해갖고 여러분들 그 두 사람 이상 타면 가는 길 HOV 있죠 거기에 통행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또 꺾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저도 몰라요 꺾기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지 패스 MD가 뭐 이지 패스 말고 또 뭐 다른 데 이상한 패스도 있네요 요건 모르겠어요 저는 통행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카페리 제외 요걸 뭐냐면 이렇게 어디 저 델라웨이 쪽에서 카페리 타고 뉴욕 가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뉴욕 가고 싶을 때는 카페리 타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리 나 안 타고 싶으면 이렇게 제외를 하면 되고 고속도로 제외 고속도로 난 여러분들 운전 못하는 고속도로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위험하다고 빨리 가니까 노인분들 그런 사람들은 고속도로 제외를 키세요 그러면 로컬길로만 알려줘 로컬길로만 그게 고속도로 제외예요 저는 뭐 그래도 좀 젊으니까 60대니까 고속도로 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꺼놔야 돼요 고속도로 제외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포장도로 있고 복잡한 교차로 피하기 이걸 켜놨네 전 복잡한 교차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 꺼놓을게요 여러분들은 복잡한 교차로 피하기 요거를 켜놓으세요 그걸 켜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 복잡한데 이거 피해가지고 좀 돌더라도 이렇게 가르쳐준다 아셨죠? 차량의 종류는 자가용 자가용 말고 뭐가 있나 보자고요 택시도 있고 모터사이클 있고 전기차 있고 왜 전기차가 왜 필요할까 전기차를 해놓으면요 전기충전소 이런 걸 알려줘요 전기충전소 혹시 충전 필요하거나 이러면 전기충전을 하라고 전기충전소 알려준다고요 그게 이제 전기차예요 자가용이니까 자 백해요 백은 왼쪽에 화살표 자 여기 다 했죠? 그럼 또 백해요 길 안내는 하고 다시 또 이제 가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뜨네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또 화살표 저 뭐죠? 맨 아래 왼쪽에 돋보기를 눌러서 아까 그 다음에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길찾기 알림, 제보, 주유소, 속도계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어? 나가는 게 없어졌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중간에 까맣게 바가 돼 있고 꺾기가 돼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자 돋보기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맨 가운데 거 제가 호름배야? 맨 가운데 거 맨 가운데 보면 현재 지금 11시 16, 14분인데 11시 26분에 도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려두는 곳까지 11분이 걸리고 거리는 3.6마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도착시간이 크게 나온 게 도착시간이에요 11시 26분 제가 이걸 갖고 가만히 있으면 출발이 안 오니까 27분, 28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11시 26분 옆에 뭐가 있죠? 스피카 그림이 있죠? 스피카 그림 스피카 그림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스피카 그림 여기 다시 뜨네요 스피카 그림이 다시 나오네요 안내가 음성 안내가 켜졌고 경고 알림만 할 때는 가운데를 누르면 되겠고 스피카 그림 다시 그 다음에 아무 소리 나는 거의 아는 길이고 소리 듣기 싫어 그럴 때는 맨 오른쪽 음성 안내 꺼짐을 넣으면 얘가 찍소리도 안 하고 지도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스피카 그림을 누른 다음에 안내를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가기가 어떻게 되지? 할 때는 다시 뭐라 그럴까요? 아래로 내리면 되네요 아래로 내리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11시 27분에 도착한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가운데 보면 안에 파란색으로 꺾기가 되어 있죠? 꺾기 꺾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꺾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맨 꺾기를 눌렀더니 맨 아래 왼쪽에 뭐가 있어요? 정지가 있죠? 이거 눌러야지 앱이 정지가 돼요 내비게이션이 어느 분은 이걸 안 누르니까 이걸 계속 셀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걸 안 꺼서 우회전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막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안 꺼서 안 꺼서 끄는 법을 모르는 분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끌 때는 끌 때는 이거를 끌 때는 이거 정지를 이렇게 눌러요 다시 한번 할게요 끄는 법 다 잘 도착을 했어요 아니면 중간에 누굴 만나서 갈 필요가 없어 도착을 했는데도 내비게이션은 도착이 안 됐다고 나올 경우도 있어요 번지수라든가 몰에 가면 좀 틀리잖아요 주차장은 뭘 그러면 도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난 도착됐는 줄 알고 끄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접어가지고 막 다니고 오면 우회전 오세요 유턴 오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안 꺼서 그래 안 꺼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끄는 법은 뭐냐 맨 아래 정중앙에 파란 이렇게 저기가 있죠 이거를 누르면 여기에 빨간 빨간 저기로 정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르면 삭 꺼지는 거예요 웨이지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끄는 법 경로는 이제 이 밑에 경유지 추가 이거는 뭐냐면 P 파킹장 DC 같은 데 가면 DC 같은 데 가면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파킹장을 이렇게 누르면 이 주위에 파킹장이 어디 있다 이걸 잘 알려줘요 P를 한번 눌러볼까요 P를 누르면 파킹장 다시 샌드 스프링 뱅크 다시 샌드 스프링 뱅크 12분 쪽에 어디 있나 보죠 여기서 출발해갖고 거의 이 정도 와야 여기 파킹장이 있네요 되돌아가기 할게요 다시 맨 아래 중앙에 이걸 누르면 파킹장 했죠 주유소 한번 눌러볼게요 주유소 이렇게 주유소가 셀 주유소가 2분만 가면 있고 스노코가 1분만 가면 있고 액션이 2분만 가면 있고 이걸 누르면 글로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주는데 셀은 지금 레귤라 가격이 얼마예요 이것도 레귤라 고급 가격 이것도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그걸 안 했는데 복잡해서 레귤라 가격이 3.21불이래요 스노코는 3.5599고 액션은 3.45고 액션이 3.09고 이렇게 쭉 알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도 보고 거리도 보고 그래가지고 글로 가고 싶다면 그걸 누르면 글로 일단 간 다음에 이제 자기 목표지에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참 여러분들 이 기름은 달랑달랑 하는데 이거 주유소 모를 때 있죠 그때 누르시는 거야 그때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데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서 다시 또 맨 아래에 이게 중요한 게 많이 숨겨져 있죠 또 눌러보면 식당 우리 주유소 옆에 있는 식당 식당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배고프면 식당을 이렇게 누르면 식당이 여기 여러 가지 식당이 많네요 1분 거리에 우리 집 근처에 식당이 많네요 맥도날드도 있고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유소 찾을 때 식당 찾을 때 또 한 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뭐 파인 뭐 저기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경로라고 해갖고 이제 그 화살표 그림 있죠 그거는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 경로가 있어 이렇게도 가고 이리로 돌아가고 이렇게도 가고 뭐 이런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눌러보니까 11분 걸리는 경로도 있고 12분 걸리는 경로도 있고 12분 또 걸리는 경로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를 물론 얘가 알려줬지만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길이 있다 이런 거를 경로를 알려준 거예요 다시 또 누를게요 맨 아래 가운데 누르면 경로를 공유하기 이거는 뭐냐면요 자식 집에 가는데 자식 집에 가는데 엄마 어디서 어떻게 올 거야 그러면 어 나 지금 경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갈 거야 하고 자식한테 내가 가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운전해서 가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유하고 보면은 링크 복사 있죠 메시지 있죠 그러니까 링크 복사 해가지고 카톡에다 대가고 복사하면은 복사가 된 거예요 카톡에다 누르면은 붙이기 해가지고 붙이면은 제가 지금 차 타고 갈 저기를 다 알려줘요 아 엄마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것까지 다 알려줘 그게 경로 공유예요 메시지를 눌러가지고 아 뭐 누구누구 찾아가서 보내면은 메시지로 가요 인터넷으로 다 이게 알려진다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개요 개요는 뭐냐면은 개요는 강아지가 돕는 이불을 개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가 돕는 이불이 아니고 이거를 누르면은 한눈에 한눈에 이제 알아는 거예요 개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눈에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개요는 여기에서 다시 또 저기로 가려면 여기는 빠꾸어 놓은 게 없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빠꾸어 올까요 현위치 맨 아래 보면 현위치 있죠 현위치를 누르세요 현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또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현위치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눌러볼까요 재개를 누르면 이제 출발하는 거고 정지를 누르면은 정지를 누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를 누르면 이게 앱이 꺼져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가 나오잖아요 이게 꺼진 거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목표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가 나오죠 그러면 아 이 네비게이션이 내가 아까 가려던 게 꺼졌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면은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면 얘가 찍소리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안 꾸고 안 꾸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막 걸어가는데 우회전하셔 좌회전하셔 뭐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꺼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눌러서 뭐 어디 뭐 한 군데를 치죠 뭐 어디로 갈까요 6, 1, 3 치면 직장이 나오네요 직장 다시 또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출발 이제 이거 정지하면 하는 거고 출발을 누를게요 여기서 출발 그러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이 넘었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크게 가면서 가면서 제 차가 가면서 제 차가 가면서 이렇게 보라색 줄로 가잖아요 보라색 줄로 가는데 중간에 보면 회색 줄이 있어요 가재보 코트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쭉 가다가 가재보 코트 근처 가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확인하세요 아 가재보 코트 저거네 아 이 노란 이 회색이 이거구나 이걸 아시라 이거예요 가다 보면 또 만나죠 아 여기서 길이 T자가 되는구나 거기서 난 좌회전해야 되구나 또 쭉 가요 쭉 가다 보면 아 여기서 또 T자가 되는데 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에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그림하고 밖에 현실하고 계속 대조를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하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요길이 요길이네 가다가도 심심하면 가다가도 이렇게 막 가다가 심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도 회색줄이 저거구나 저 회색줄이 그 다음에 요거구나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실수를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오토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멀리 보여줘죠 그러다 어느 때는 확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이 치우면 확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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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다가도 어느 때는 이렇게 지도가 확대가 된다 이 사실 이 사실 이거하고 길을 가다가 꼭 대조를 하시라 이거예요 회색길하고 회색길이 저거네 여기 있네 양쪽의 회색길 아 요길이 요길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색길을 보면 아 이 길이 막혔다 뚫혔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막 사고가 나면 나는 요쪽 회색길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내비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웨이지라든가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알아두실 게 꼭 눈으로 지도하고 확인하시고 이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얘가 확실히 커진다는 거 이거 실수하는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그걸 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앱이 많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쁜 앱 골라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쁜 앱 골라내는 앱을 한번 깔아서 여러분들도 다 까셔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나쁜 앱이 있나 없나 정보를 뺏어 가나 안 뺏어 가나 가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나쁜 논들이 많이 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